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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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젊은 이사장이신데요. 여기 이사장 푸도 한번 보시죠. SBS만 볼 수 있는 이사장 푸도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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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 어 네 다음번입니다. 라는 포즈 감사합니다. 요영씨 잠깐만 들어주세요. 어우 잘하셨습니다. 자 아인씨 나와주세요. 네 제가 좀 전에 스토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토커처럼 살짝 한번 뛰시고 네 다정한 두킬 다정하게 어우 저러치기를 받는 네 굉장히 좋아집니다. 아 이렇게 네 네 잘하셨습니다.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두 분씩 해주시고요. 네 조화씨 곽동연씨는 하시죠. 이사장님 교사 네 자 여기서는 이사장님과 교사님 살짝 살짝 한번 잠시만요. 그래요 네 이사장님보다 교사 네 선생님 분 없죠. 네 앞을 보시고 손을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네 잘하셨습니다. 잠깐만 들어주시고요. 자 김동연씨와 박아희씨 나와주시죠. 네 당신의 부탁분들의 두 분입니다. 네 과연 무엇을 부탁받아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일단 드라마를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역시 똑같이 표정 한번 해주시죠. 여전히 해주시고 여전히 해주시고 여기 앞을 보시고 살짝 치는 한번 네 잘하셨습니다. 끌어서 서주시고요. 자 이제 여기자분들 다 나와주시죠. 나와주시는데요. 일단 유승호씨는 저와 제일 먼저 서주시고 그 옆에 조보아씨 그리고 그 옆에 박아희씨 곽동연씨 김동연씨 우리는 남자 배우분들은 양옆으로 여자 배우분들을 가운데로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앞에 표시가 있죠. 표시를 가운데 맞춰주세요. 네 가운데 맞춰주세요. 자 그리고 감독님 감독님 또 올라와주시죠. 감독님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배우분들 두 분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승호씨와 그다음에 네 곽동연씨가 보여주셨던 그 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만세하면 일단 일단 한 벌로 하시고 일단 한 벌로 하시고 나중에 그들의 사진을 또 이제는 많이 써주실거니요. 써주실거니깐요. 하나 둘 셋 딱 만세 보겠습니다. 보시고 자 복수가 들어왔다. 하나 둘 셋 만세! 네 네 잘하셨습니다. 내려요. 서주시고요.